disproportion. 원곡을 찾으라고 딱 shares into. none of the traction 예 아무 최대한 몸을ілова 아직 Subs誕生 bu 이게 근데 키가 나갈 것 같아, 백번치면. 근데 쑥쑥 빠져요. 안 돼요. 잡으시죠? 제가 줄게요, 자. 자, 끌어주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3초 막, 3초 막, 3초. 3초 막, 3초 막. 형, 빨리 가요, 빨리. 성북동에 있는 3초 막입니다. 그래, 여기 가서 제가 볼 때는요. 서로가 딱지를 치는 게 아니고 가서 절대 잘 딱지를 하는 거를 큰 딱지를 뒤집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예. 무력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. 야, 너무. 자, 끌어주세요. 들어갑시다. 야, 여태기야. 들어갑시다, 빨리. 고, 고, 고. 고, 고, 고. 뭐야. 뭐야, 무섭잖아. 뭐야. 아니요, 무서운 거 아니에요. 누리님, 들어보세요. 어. 고맙습니다. 자 이것이 바로 절댓락스라는 것이다 팀 끼리 번갈아가면서 지도해 보아라 넘기는 사람이 그 가족에게 내 유산을 산책하자 딱지를 넘긴 전에 내 유산을 공개하겠다 나의 유산은 바로 이것이다 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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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이야 금이래요 멋있다 진짜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싹지 두 개를 모두 시도해서 실패하면 그 기회는 다음 팀으로 한 거야 두 개를 다 시도하는 거야? 두 개를 다 시도하면 하나만 시도하는 게 아니죠 둘 다 시도하는 거야 근데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다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다 알았어 근데 저 딱지가 수비에는 유리한데 공격은 몰라요 공격이야? 이게 왜 공격이 불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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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Iris 오오오오 아 이거 딱지가 뭐라고 이렇게 북까지 치